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이기도 하고 저희 시리즈 전체의 마지막 순서이기도 합니다. 김영정 교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말레이시아 중간국 외교 전략과 지역정치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말레이시아 중간국 외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례는 중간국가 외교정책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틀, 지금 앞서서 중간국가로서의 지정학적 한계 속에서 또는 조건 속에서 어떻게 외교정책을 펼쳤는가가 국가마다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관련돼서 분석틀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외교에 있어서 역사적 전개와 중립성의 규범화 사실 제가 분석틀에서 제의하고자 했던 것이 중립성의 규범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국내 정치적 요인과 중간국가의 외교의 형태가 나타나는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으로 결론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중간국가로서의 말레이시아, 지금 어쨌든 지정학적 위치, 지형적 위치, 중간의 위치함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들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특히 대륙부와 해양, 동남아세의 연결고리, 이렇게 지정학적 위치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인도와 중국 사이,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 지정학과 지경학 사이, 해상무역의 중심주로서 말라카 왕국부터 중립적 지위를 확보를 함으로써 해상무역을 번성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도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를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에 공유를 하는데 말레이시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독립 이후에 국가 형성에 있어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독립 자체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 후에 국가 정체성의 형성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외교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간국가와 중견국가, 앞서 최경연 선생님이 개념적 정의를 내려주셨는데요. 중간국가라고 하는 것이 지정학적 위치에 의해서 주어진 조건 속에 존재한다고 본다면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모색함에 따라서 중견국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견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조건에보다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중견국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 파워 및 하드 파워의 개발 위험에 따라서 그의 적극적인 역할과 능동적 지위를 인정받는 국제사회에서의 인정과 자기 스스로의 인정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호주의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아시아태평양 26개국 중에서 10위의 파워 개념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국제적 인정을 받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중견국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그런 지향성을 지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서 지향이 되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또 어떤 수단으로서 중견국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말레이시아는 조금 다른 형태를 뗀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현실주의적 접근에서 우리가 지정학적 중간국가 또는 중견국가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 편승, 해증 등으로 이론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표현되는 것은 수렴되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연성균형 또는 해증에 수렴되는 것 같습니다. 그 형태는 좀 다른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지정학적 국가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 제약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현실주의적 접근에서 하는 물질적인 구조라고 봤을 때 힘의 구조상에서 제약되는 거라고 봤을 때 또 반면에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가치, 정체성, 규범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하나의 규범적 플랫폼과 규범 선도적 역할을 할 경우에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레이시아의 외교 형태가 중간국가로서의 지정학적, 현실적인 해증 전략의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물질적인 요인들 특히 규범을 선도함으로써 중견국가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중립성 확보를 위한 중간지대로서의 규범화 그리고 포지셔닝을 끊임없이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개념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읽히시는 분들에게는요. 지정학적 중간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주어진 여건이라고 한다면 규범적 측면에서 말레이시아가 전개했던 것은 중간에 자기를 끊임없이 위치시키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보통 해증이라든가 다른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국내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특정 국가에 호의적이었다가 또 다른 국가에게 호의적인 그런 스윙 전략과는 구분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중간국 외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몇 가지 요인들 다들 국내 정치적 요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꼽으셨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말레이시아의 다종적 사회, 특히 말레이시아의 무슬림 그리고 중국계 인도계를 포함하는 것은 말레이시아의 정체성, 이슬람 외교뿐만 아니라 인도 및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 지도자 개인의 선호, 개인의 배경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관계 개선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국내 정치 변동에 따른 것인데요. 특히 권력 기반이 취약하거나 정통성이 위협받을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대외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학적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에서는 미중 갈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립성의 원칙의 형성과 발전을 봤을 때는 최초에는 중립화라고 하는 힘의 균형관계에 있어서의 중립적 위치를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세안에서의 역할 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규칙, 규범으로 발전하는 그런 단계를 거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초에 외교를 통해서 독립 과정을 겪었고요. 그다음에 냉전 체제에서 불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앵글로 말레이 디펜스 어그리먼트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당시 말레이 민족주의에 기반한 내부에서의 비판을 맡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외부 강대국들이 주도했던 시애토에 미가입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후 말레아 연방에서 말레이시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대결 정책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빚어진 친서방 이미지를 통해서 말레이시아가 비동맹 회의에 가입이 거부되거나 비동맹 회의에 초청이 거부되는 그런 상황을 맡게 됩니다. 이 또한 국내적 비판을 맡게 되고 그러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하게 되고 소련 및 동유럽과 외교 공교를 설립하는 계기가 됩니다. 말레이시아 국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1969년 종족 6월 사태를 통해서 등장하게 된 뚠라자 2대 총리는 접어들면서 비동맹 중립화 정책이 강화하게 됩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중립화 정책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1968년에 먼저 제안이 됐었고요. 이후 2대 총리 시기에 정책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말레이시아의 중립화, 뉴트럴라이제이션에 대한 그런 선언이라든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 반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아세안에서 조판으로 제안이 되고 설립된 이후에도 사실상 이것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중립화, 지역 차원에서의 중립화라고 하는 것이 강대국들의 안전보장, 안보보장에 의존한다고 하는 측면 때문에 인도네시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념적으로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 봤을 때는 현실적인 전략적 선택의 이유로 크게 호응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립화라고 하는 단순히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이것을 규범화시키는 것으로 계속 노력을 했고요. 실제로 아세안이 보여준 1차 정상회담의 발리콘커드라든가 그다음에 TAC, 우호협력조약 같은 경우는 이러한 조판을 실현하는 그런 점진적 규범화의 단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기적 사건이 될 뻔했던 것이 꾸안단 독트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베트남의 컨부차 침공에 관해서 타 국가, 아세안 국가들이 베트남의 추가 확장에 대한 불안을 염려했던 바와는 달리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대한 평화중립에 대한 실현을 위해서 베트남의 이해관계를 인정하는 한편 지역 내에서의 중립화 그리고 세력균형을 도모하고자 했던 그런 시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립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꾸준히 아세안과 더불어서 규범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마하티르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봐도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총리에 집중된 권력 활용에서 반소구 제3세계주의 남남협력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중간 위치의 포지셔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압둘라 바다이 같은 경우 마하티르의 후임이었는데요. 온건 개방 스타일, 소프트 파워의 측면에서 강화된 측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말레이시아 국내 정치 변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통적으로 여당 연합이 유리한 지형에 있었던 반면에 2018년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존 엘리트의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슬람의 탈세속화가 진행되면서 종족, 종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 부상하고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나집 정권 사이에서 벌어졌던 원 MDB라고 하는 대형 금융 스캔달의 같은 경우는 권력 기반을 위협한과 동시에 이를 만회하고자 하는 나집 총리의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 어떻게 보면 부정적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규범화, 탈규범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그 사례를 보게 되면요. 이슬람 같은 경우에 로잉야이시아 오타입니다. 로잉야이시아 같은 경우 나집 시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얀마 정부를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교적 수단화라고 하는 비난을 면치 못했는데 그 이유는 국내 정치적 기반이 약화됨에 따라서 말레이에게의 지지를 의식한 이러한 외교적 수사, 국내 정치적 수사에 비롯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정권에서는 아브라함 협정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스라엘의 외교관계 수립에 있어서 제한적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즉 아랍에미레이트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아브라함 협정에 대한 지지 자체를 표명만 하지 않는 그런 중간적 위치를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현재 진행되는 갈등 상황을 봤을 때는요. 기본적으로는 전통적 해징 전략의 연장선에도 풀이할 수 있겠지만 나집 정권 하에서는 원 MDB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정치적 기반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것을 만회하고자 미국의 미지적인 행보를 보였다가 미국 당국의 그런 조사가 시작됨으로써 다시 친중국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치, 안보, 경제적인 부분에서 다 함께 드러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중국으로부터의 무기 수입이라든가 투자 유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역설적으로 국내 정치 기반의 특히 말레이에게의 우려, 민감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2018년 정권 교체의 직관적인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남중국의 갈등을 쓸 수가 없겠는데요. 특히 마하티르가 2018년 다시 총리로 직권함에 따라서 일종의 나집 정권에서 벌어졌던 것에 대한 재조정 과정에서 일부 외신에서는 반중국 형태로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상 대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이전 정권에서 벌어진 것에 대한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마하티르 같은 경우는 남중국해와 관련해서도 중국 또는 미국이라고 하는 지정각적 선택을 강요받는 것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일명 남중국해를 군함이 배제된 비군사화할 것을 제안하는 이른바 마하티르 독티너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됐을 때 사실상 어느 한편에 치우치기보다는 이슬람 그리고 평화, 중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규범화를 시도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는 2018년 정권교체 이후에 작년 2020년 2월에 이른바 의회 굿대타를 통해서 피엔 정권이 직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외교적 전통 이런 것들이 또다시 국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당분간 말레이시아 외교정책의 전통의 중립성의 규범화라는 것이 유지되느냐 안되느냐의 관건은 국내 정치적 안정성의 확보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뭔가 더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듣고 있다가 갑자기 뚝 토론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산정책연구원의 이재연 선생님이 와 계신데 토론 먼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연입니다. 사실 아까 김용종 박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발표와 토론을 짧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김용종 박사님하고 저하고 너무 오랫동안 이 짝을 이뤄왔기 때문에 크게 할 거는 없고 이거를 전체 연구 프로젝트 안에서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라는 데 조금 먼저 생각을 해봤는데 연구 프로젝트 컨셉 페이퍼에 보면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세력변동기 지정학적 단층 대상에 위치한 특정한 중간국은 어떤 대외 전략적 지향을 선택했는가 그런데 김용종 박사님은 여기서 보면 부분 부분 단편적인 사건들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아서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냉전 그다음에 탈냉전기 그리고 미중 경쟁 지역 협력의 시작 이런 중요한 변곡점들마다 말레이시아가 보여줬던 것들을 큰 흐름으로 크게 묶어서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연구 프로젝트 전체 질문 중에 전략적 선택하고 회피할 옵션들은 어떤 게 있는가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오늘 동남아시아 제가 들어본 것들은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패 사례는 없었는가 성공 사례하고 실패 사례를 좀 비교해보면 어떤 조건 아래서 어떤 방향의 전략을 썼을 때 성공적이고 효과적이고 어디서는 실패를 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간국가를 좀 능동적인 행위자로 보는 전체 컨셉은 되게 좋다.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외교정책 보다 보면 강대국 위주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나가기 때문에 강대국이 발신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는데 그거를 듣는 오디언스의 입장에 대해서는 별로 분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중 경쟁에서 동남아라는 것은 그냥 있는 거죠. 상수로. 자신의 목소리는 없는 미중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만 보는. 그래서 그런 능동적인 전략을 보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말레이시아의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라 지금 규범하고 중립성을 이야기했는데 이 중립성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라는 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립이라고 하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혹은 제3의 길로 간다라든지 아니면 입장이 없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흔히들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김 박사님 이야기는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들은 게 중립성과 규범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립성을 규범으로 삼은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지키는 규범적인 측면이라는 게 있다. 민주주의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런 규범적인 측면에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그게 명확하게 안 갈립니다. 아까 발표하실 때도 그 두 가지 사이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명확하게 클라리파이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김 박사님 계속 말레이시아 전략으로 중립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게 중립적이라기보다는 말레이시아가 추구하는 건 반주류, 비주류의 노선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것도 서고 문명이라는 주류에 대항한 이슬람. 그리고 시토라는 것도 미국 반공에 대응해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거. 그다음에 아세안 중립지대 역시 그런 비슷한 차원에서 이거는 반주류 내지는 비주류의 외교정책 아닌가. 거기에서 말레이시아만의 외교 전략의 독특성을 드러내려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고요. 밑에 써 있는 건 해증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런 건 별로 그렇게 제 생각에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지금 반주류, 비주류라는 움직임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늘 움직이는 거죠. 유동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외교 전략을 보이는데 그런 거에 관한 좀 강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앞에 거를 빨리 이야기한 이유는 마지막 거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5번에 중간국가연대라고 썼는데 아세안도 그렇고 이슬람국가연합도 그렇고 중간국가들이 중간국가 개인으로서 강대국이다 주류적인 흐름에 대항한다라기보다는 자기네들의 힘은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는 그런 비슷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을 어떻게 귀합해낼 것인가라는 거에 관해서 말레이시아도 나름 아세안이나 이슬람 같은 세력으로 고민을 한 게 아닌가 해서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고 강대국에 대해서 주류적인 흐름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행사한 어떤 그런 것들을 반주류 연대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온 게 아닌가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중간국가 전략을 이야기할 때 그런 세력들을 귀합해서 연대를 만드는 부분도 같이 좀 강조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와 연관해가지고 지금 앞에서도 그렇고 아세안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아세안이 물론 미얀마 사태에서 보듯이 내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결국에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궁극적으로 힘이 충돌을 할 때 전쟁과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아세안이라는 것이 아무런 힘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전까지의 상황이라서 우리는 어쨌든 아세안이라는 이런 외피를 가지고 있고 아세안이라는 걸로 하나로 모여있다라는 것이 강대국에 대해서 일정한 레버리지.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들은 자기네들은 자기네 내부적으로 취약한 거는 알아도 외부에서 미국이나 중국이 아세안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를 볼 때는 이건 시각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세안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아세안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밖에서 제3자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이게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진영 박사님 아까 아세안의 역할, 최경혜 박사님과 토론하실 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동남아 개별 국가들, 아세안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아세안이라는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기보다는 개별 국가들이 아세안을 어떻게 수단으로 이용하는가 자기네들의 외교정책에서 아세안을 어떻게 도구로 이용하는가라는 측면에도 좀 관심을 기울이면 오히려 아세안이 무슨 힘이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가 아세안이라는 기구를 어떻게 도구로 이용하는가를 보면 그것도 좀 흥미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짝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듣지만 굵고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도 해주셨어요. 유튜브에서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중립성의 규범화라고 했을 때 규범화라고 하는 과정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얘기하고 있는 중립성이 과연 뭐이냐, 그 개념에 대한 질문도 한 가지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선생님, 잠깐 마이크 주실까요?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마이크를 안 쓰시면 듣지를 못해서. 이재원 선생님도 시작했지만 이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개념이 어떤 지정학적 중간 국가고 또 그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정학적 단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구조적이고 거대한 어떤 국제관계의 변화, 여기에 이제 그 중간국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분석틀로 들어와 있는 건데, 다른 국가를 할 때도 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지만 말레이시아에서 그럼 과연 지정학적 단층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뭐 영국 식민지 예배받고 또 독립하는 과정, 다른 동남아 국가도 다 비슷한 경험이니까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현대에 와서 또 미중의 갈등, 이것도 당연히 또 말레이시아에도 그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하나도 다른 동남아 국가와 다르지 않은데 말레이시아 국가가 다른 동남아 국가하고 다르게 국가의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아주 거대한 변화에 거기에 이렇게 반응한 어떤 좀 독특함이 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김영선님 여기서도 많이 이제 이슬람과 국가의 관계 많이 얘기하셨지만 왜 그것이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외교 관계에서 그렇게 부각이 됐을까. 물론 인도네시아도 무슬림 사이니까 이제 이슬람 국가와의 관계가 중요하겠지만 그건 최근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 말레이시아는 80년대부터 좀 일찍부터 그 문제에 반응을 했거든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말레이시아에 이슬람화가 많이 이루어졌죠.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이슬람 부흥운동이라든가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그게 외교에도 반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말레이시아의 국내의 어떤 말레이시아 하인과의 종족관계에서 발생한 이슬람 부흥운동이 아니었다. 이슬람 운동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슬람 세계권에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 중동지역을 중심해서 석유 자본을 중심으로 한 것도 있지만은 거대한 중요한 세력으로 국제적인 세력으로 구상을 하고 있었고 이제 경기를 차원했고 그 다음에 이슬람 세계 자체에서의 또 이슬람주의가 강력하게 대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0, 80년대의 그러한 국제적인 질서의 변화에 말레이시아가 상당히 빠르게 반응을 한 거나 그 측면에.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외교 정책을 할 때도 무슬림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70년대까지만 해도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고 친서방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는 그래요. 그런데 좀 정확히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은 더 본격적으로 어떤 이슬람 국가들 간의 관계를 중요한 아젠다로 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 그러한 어떤 국제적인 질서에서의 변화, 거기에 국내적인 측면의 반응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결합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측면을 지정학적 단층이라고 했을 때 그런 관점을 했을 때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한번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보통 우리가 지정학적 단층을 얘기하면 항상 서구의 역향, 유럽, 미국의 역향, 아니면 냉전체제, 소련과 미국 이런 체제, 아니면 중국의 부상 이것만 중요한 어떤 지구적인 글로벌한 지정학 단층을 이루어지는 걸로 예상하는데 사실은 이슬람 세계, 무슬림 국가에 그건 좀 이렇게 묻혀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정당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는 사례로서 말레이시아 사례를 좀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말레이시아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인도네시아도 점점 그 영향이 들어왔고 중앙아시아권도 그럴 것이고 훨씬 더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의 렐러번스가 있는 그런 어떤 측면이 되지 않을까. 고맙습니다. 지정학적 단층 오늘 사실은 토론해 주신 이재람 박사님 그리고 지금 또 질문해 주신 원명석 선생님 다 사실 그리고 저 우리 김영종 선생님 포함해서 사실은 제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계속 시간이 늘어지니까 거의 주최측 입장에다가 그 다음에 그 중심 질문도 다시 환기시켜 주시고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벗겨났습니다. 이거 네 번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정신이 몽롱해졌나 봅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김영종 선생님 말씀을 듣기 전에 지금 플로어의 발표자 선생님들 세 분 김영종 선생님 올라와 계시고 세 분이 계신데요. 세 분께 마지막으로 김영종 선생님 답변 마치시고 세 분께서 한 번씩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짧게 짧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는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김영종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질문이 뭔가 하면 중간국 렌즈를 사용해서 지금 분석하신 국가들의 외교 행태를 분석할 때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외교 정책을 볼 때와 달리 분석적으로 좀 더 유용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점이었는지를 그 부분을 한 번 그 특징적으로 딱 잡아서 한 번씩만 말씀을 해 주시는 걸 이거는 김영종 선생님께서 먼저 제일 마지막에 해 주시는 걸로 해서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제가 제기했던 분석 틀에 관한 개념적 명력성에 관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규범화하는 중립성의 규범화라는 것이 어떻게 구별되는가의 부분인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좀 생각한 부분들이 있는데 말레이시아의 위치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조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꾸안단 선언이라고 하는 것들은 진영학적 단층대 냉전체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중간적 위치를 점화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다 아세안 국가의 입장과 강대 국가의 입장의 중간에 위치시켰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힘의 균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과정에서 힘의 균형의 해증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 선택이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런 국가와 해야 된다라든가 힘을 이용해야 된다든가 보다는 명분을 내세웠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으로 내세웠던 평화, 중립 이런 것들이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힘의 분배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기가 진영학적 조건 속에서 위치하는 그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립을 하나의 가치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립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여타의 외교수단을 동원하는 그래서 중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중립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레이시아에 오게 되면 외교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국가의 이익을 신장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지만 말레이시아 외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될 하나의 목표로서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립성의 규범화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점에서 연장해서 유재현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주류와 반주류에 관한 부분인데 일종의 그런 성격도 있을 수 있겠죠. 기존의 중심적인, 단지 중심성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중심이 하나라고 했을 때는 반주류, 주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구와 이슬람의 중간에 유치했던 아까 오명석 교수님 말씀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강제하지 못했던 건데 사실 제가 가졌던 근본적 질문은 단층 해석에 있어서 이슬람적 요인을 강조하면서 대중동 정책이라든가 이슬람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갖는가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취했던 입장은 서구와 중동의 중간적 입체에서의 이슬람에 대한 그런 종교적 그리고 대중동 정체에 있어서 중간적 위치를 취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현실적인 정책에 있어도 일종의 타협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말 그대로 타협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런 이슬람적인 정체성과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서도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중국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화라고 하는 것 남중국해에서의 군함의 철수를 하는 평화적 존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냉전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보면 아세안 국가들에 있어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단결에서 그 의견을 따라다기보다는 약간 그 중간에 위치시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로잉제 이슈 같은 경우에도 인도네시아가 같이 결부되어 있고 국내 정치적 요인과 이슬람의 영향도 있지만 마하티르 때 이전에 양호사 수치 직권 이전에 보더라도 건설적 개입이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외교정책으로 이렇게 표명이 된 바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말레이시아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규범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보편적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 차원에서의 압력과 그다음에 아세안 내에서 권위주의적 체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무조건적인 불기입 정책 사이에 말레이시아가 위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주류와 반주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반된 의견들 속에서 항상 자기의 규범적 가치를 중립화시키고 그에 따라서 자기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전략적인 정책들을 전개함으로써 북익을 도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라볼 때 이것이 과연 아까 얘기했던 인권과 민주주의와 그런 가치에 대한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꼭 그렇게 말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정치적으로 많은 한계를 갖고 있고 그 비판적 요소가 있기 때문인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정학적인 단칭대속에 속한 그런 아까 얘기했던 전략적인 선택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 명분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었고 중립성을 부각하는 데 있어서는 물리적인 힘의 중립성뿐만 아니라 규범적 차원의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실패 사례 같은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나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그러져서 나타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으로 대형 금융 부정부패에 있었고 독립 이후 최초의 정권교체가 거의 현실화되는 정권위기 속에서 외교마저도 국내 정치의 연장선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의 정상적인 말레이시아가 추구했던 중립성의 규범화라고 하는 것이 일탈된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 이후에 집권한 마아티르 그리고 현재의 피엔 정권마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큰 연장선에서는 다시 회복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제기해 주신 문제점들은 제가 아직 굉장히 부족한 원고를 보완하고 더 고민하는 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신교수님이 말씀하신 중간국가라고 하는 렌즈가 말레이시아 외교정책을 분석하는 데서 어떠한 새로움을 발견하게 했는가 저는 사실 이 중간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고민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이 단지 지정학적 위치에 주어진 조건 속에서 약소국의 굉장히 제한적인 전략적 선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말레이시아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 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중견국가로 발돋아도 마가자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외교적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국내 정치적 요인에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아세안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한번 연구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고요. 기존의 강대국 중심, 특히 파워 개념에 입각한 분석에서 저는 그 한계를 조금 극복하는데 중요한 힌트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